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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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mine 마이 마이 you're mine 으 으 으 으 네 여러분 아기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핑크 석기 입니다 자 오늘은 시즌6 베이 dv 다이너마이트 배틀 레이어 시스템 오리지널 베이 10종류랑 또 추천조합은 블랙스프리건 레퀴엠 제로 범프 베어링 대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스타리움에다가 한번 검증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베이는 세이비어 발키리 블랙스프리건 레퀴엠 좌회전과 우회전 좌회전 대 우회전 해결 3,2,1 고추 오 샷이 올라올 것 같고 오버 피니쉬 스프리건 레퀴엠 버스트 오버 피니쉬 2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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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티엠 대 비비 대결 3,2,1 고추 3,2,1 고추 끝 오퍼드 오버 피니쉬 세이비어 발키리 오버 피니쉬 2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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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피니시 블랙 스프리건 레퀴엘 스페인 피니시 3대2 두번째 베이는 사이클론 라그나로크 블랙 스프리건 레퀴엘 블랙 레퀴엘 대 비비 대결 스태미나 대 스태미나 대결 레버 대 베어링 대결 덜툼 동시에 최경기 최경기 3,2,1 고춧 고춧 렙춤이 과연 누가입을까? 렙춤이냐, 라그날 록카냐 과연 스피 피니쉬 블랙블랙 QM이 조금 더 때문에 스피 피니쉬로 1대0 1대0 3, 2, 1, 4 슛 1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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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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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스크리건 레티엔 불폐결 스테미나 대결 스펜 피니시 사이클론 라그나로크 1대1 스테미나 대결 스테미나 대결 스펜 피니시 블랙 스프리건 라이티엠 2대1 스테미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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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레퀴미 2점 사이클론 라그나노크가 1점 2대1 스팸 피니쉬 사이클론 라그나노크 2대2 스팸 피니쉬 고추! 이베이 렛키엠이냐? 사이크론이냐? 과연? 스핀 피니쉬! 블랙스프링언 렛키엠이 조금 더 때문에 스핀 피니쉬로 3대2! 세 번째 베이는 베니쉬 파본일 블랙스프링언 렛키엠 좌회전 대결 3,2,1 고추! 고모대 베어링 대결 스핀 피니쉬 베니쉬 파본일 2대1대0 3,2,1 고추! 3,2,1 고추! 오버페니쉬 날 뻔했는데 다시 들어 적 들어왔고 과연? 1대0 스핀 피니쉬 베니쉬 파본일 2대0 3,2,1 고추! 3,2,1 고추! 베니쉬 파본일 2대0 스피인 피니쉬 4,2,1 고추! 네번째 베이는 4,4 Alli 3,2,1 고추! 오버플릭스 날뻔 했는데 다시 들어왔고 베어링 대 비기어 대결 스페인 피니쉬 블랙 스프리건 레큐멘 1대0 3,2,1 슛 오버피니쉬 다이너마이트 벨리알 오버피니쉬 2대1 1 2대1 3,2,1 고 슛 오버피니쉬 블랙 스프리건 레큐멘 블랙 스프리건 레큐멘 오버피니쉬 3대2 5번째 베이는 로어 바하모트 블랙 스프리건 레큐멘 5번째 베이컨 바하모트대 레큐멘 대결 바하모트대 레큐멘 대결 6번째 베이컨 로어바모트 1대0 3,2,1 고수 1대0 1대0 로어바모트 2대0 20,3,4,1.0 3,2,1 고수 2대0 3,2,1 고수 첫번째! 아, 동시! 동시! 재경기! 다시! 재경기! 3, 2, 1, 고취! 3, 2, 고취! 모멘트 vs 베어링 대결! 스피인 피니쉬! 로어 바하모트! 3대 0! 여섯번째 베이는 아스트라이 스프리건, 블랙 스프리건 레퀴엠! 양회전 vs 양회전 대결! 3, 2, 1, 고취! 블랙 스프리건 대결! 블랙 스프리건 레퀴엠! 아스트라이 스프리건 대결! 스프리건 레퀴엠! 스프리건 피니쉬! 블랙 스프리건 레퀴엠! 블랙 스프리건 레퀴엠! 블랙 스프리건 레퀴엠! 블랙 스프리건 대로 스리, 투, 원, 고취! 블랙 스프리건 레퀴엠! Cuando hi vídeo convenienunnit 아스트랄 스프리건 대 블랙 스프리건 레퀴엘 대결 파트로 대 베어링 대결 아 스피 피니쉬 블랙 스프리건 레퀴엘이 조금 더 때문에 스피 피니쉬로 2대0 3, 2, 1 고 슛 블랙 스프리건 레퀴엘 대 2점 아스트랄 스프리건이 0점 2대0 블랙 스프리건 레퀴엘 그 블랙 스프리건 레퀴엘 대결 에 홈 할 일은 популяр 블랙 스프 physiological 스티커티컵 스핀 피니쉬! 아스트라일 스프리건이 조금 더 때문에 스핀 피니쉬로 1대0! 2대1! 3,4,1 고 슛! 2대1! 과연 누가 이길까? 과연! 어! 스핀 피니쉬! 스핀 피니쉬! 블랙 스프리건 레퀴엘이 조금 더 때문에 스핀 피니쉬로 3대1! 7번째 베이는 체인 케르베우스 블랙 스프리건 레퀴엘! 양회전 대 우회전 해결! 3,2,1 고 슛! 3,2,1 고 슛! 오버 피니쉬! 블랙 체인 케르베우스 오버 피니쉬! 2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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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고 슛! 3,2,1 고 슛! 오오, 오버 피니쉬! 오오, 오버 피니쉬 나! 3,2,1 고 슛! 3,2,1 고 슛! 아 동시에 3, 2, 1, 4, 2 5, 4, 3, 4, 3 5, 4, 3 5, 4, 4, 5 5, 5, 5, 5 5, 5, 5, 5, 6, 7, 8 1, 2, 1, 5, 6, 7, 8 블랙스프리건 레τι엠 스페인 phi니쉬 2대1 2대1 3, 2, 1, 고춧 아, 순믹스 3, 2, 1, 고춧 3, 2, 1, 고춧 다시 오! 오! 체인 케르베우스가 2장! 오! 오버 피니쉬! 체인 케르베우스 오버 피니쉬 4대 1 8번째 베인은 길티 롱기노스 블랙 스프리건 레퀴엠 메탈디스토로이드 베어링 대결 쓰리 투 원 고 슛! 오! 점프 점프가 됐고 스프링 피니쉬 길티 롱기노스 1대 0 3,2,1 고 슛! 오버 피니쉬 길티 롱기노스 길티 롱기노스 오버 피니쉬 3대 0 아홉 번째 베인은 개틀린 드래곤 블랙 스프리건 레퀴엠 차지 메탈대 시대 베어링 대결 3,2,1 고 슛! 3,2,1 고 슛! 블랙 스프리건 레퀴엠 블랙 스프리건 레퀴엠 1대 0 3,2,1 고 슛! 블랙 스프리건 레퀴엠 2,2,1 고 슛! 블랙 스프리건 레퀴엠 블랙 스프리건 레퀴엠 블랙 스프리건 레퀴엠 블랙 스프리건 레퀴엠 블랙 스프리건 레퀴엠én 동시 3,2,1 고 슛 오버 피니쉬 게틀링 드래곤 오버 피니쉬 2대 2 3,2,1 고 슛 오버 피니쉬 3,2,1 고 슛 스빈 피니쉬 블랙 스프리건 레퀴엘 3대 2 마지막 베이는 그레이티스트 라파엘 블랙 스프리건 레퀴엘 하이 스탠드 플러스 대시대 베어링 대결 3,2,1 고 슛 오버 피니쉬 그레이티스트 라파엘 오버 피니쉬 2대 0 3,2,1 고 슛 이동 3,2 고 슛 4,3,3 고 슛 4,2 고 슛 4,2 고 슛 4,2 고 슛 4,1 고 슛 4,3 고 슛 스피인 피니쉬 그레이티스트 라파엘 스피인 피니쉬 3대 0 자 오늘 배틀은 시즌6 베이 비비 다이너마이트 배틀 레이어 시스템 오리지널 베이 10종류랑 블랙 스프리건 레퀴엠 제로 범프 베어링을 대전을 했습니다 배시 스타디움에다가 한번 검증도 해보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누르시고 댓글도 다했고 그리고 알림 설정도 받으세요 2023년 3월 21일 화요일에 베이블레이드 역대 베이블레이드 시리즈가 있습니다 제1세대 탑블레이드 제2세대 메탈 베이블레이드 제3세대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4세대 베이블레이드 s가 새 시리즈로 신작 시리즈가 돌아옵니다 여름에 들어옵니다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십시오